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역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성어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역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는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한번 다양한 입장에서 또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오해 들어보셨나요? 현재 각종 매체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관한 기후변화의 암울한 모습들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과학적으로는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며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각종 매체들은 지구 냉각화를 걱정했었는데요 그럼 왜 갑자기 지구온난화를 문제 삼고 있을까요? 기술의 발전으로 사막과 같이 과거에는 살 수 없던 땅에 사람이 살게 됐고 이상기온 현상에 대해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정보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도 생겨나게 됐죠 그렇다면 지구온난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지구온난화의 원인에는 두 가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인 온실가스 효과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층을 비닐하우스처럼 둘러싸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만들어낸 탄소가 20세기 후반의 기온을 역사상 가장 높게 만들었고 이것을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량의 증가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은 오히려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탄소도 증가하는 것으로 증명됐고 조사 결과 중세시대의 기온이 20세기 후반보다 더 높았었다는 과학적 검증이 나오면서 그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주장이 지구온난화는 단순한 주기적 자연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태양 흑점의 활동 변화와 해수의 이동 등 주기적 자연현상이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기후변화를 책정한 결과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구온난화의 발생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계가 없다는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탄소 규제가 필요할까요? 전 세계 대다수 주요 탄소 배출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제도인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의 우리나라가 홀로 탄소 규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우리가 줄인 만큼 오히려 경쟁국의 탄소 배출이 증가할 테니 전 세계가 동시에 함께하지 않는 한 탄소 배출의 감소에는 별반 영향이 없을 겁니다 또한 탄소 규제가 무작정 시행될 경우 가격이 올라간 에너지는 서민들의 부담을 늘릴 것이고 에너지 집약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암울한 예측들을 마주해 왔었습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기아의 허덕일 것이라는 예측은 산업화를 통한 대량 생산으로 극복했고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 예측했지만 새로운 탐사 기술로 화석연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후로 전락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 규제보다 오히려 기술발전을 촉진해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게 올바른 길 아닐까요? 한국기술연구원의 자료입니다 제가 이것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100% 지지한다는 건 아니고 이러한 주장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부부의 싸움,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균형있게 판단할 수 있죠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야 무엇을 원하는 건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보나 지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알아보고 더 들어보고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속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속지 않는 편이십니까?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밤에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산성 성분이 위를 부담스럽게 한다는 주장인데 건강한 성인이면 사과는 언제 먹어도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저녁에 먹는 사과도 금사과입니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면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험을 해본 결과 선풍기는 사람의 체온을 30도 이하로 떨어뜨릴 수 없고 선풍기의 그 공기 압력은 사람을 질식사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선인장이 전자파를 흡수해서 TV나 컴퓨터 옆에 두신 적이 있으시죠? 선인장은 전자파를 흡수하거나 차단할 수 없습니다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 적은 없으십니까? 산성비는 샴푸나 린스의 산성도보다 약하기 때문에 산성비를 맞는다고 해서 두피나 모근 세포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지 않기에 머리카락이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모르고 있었고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들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어 그래 했던 이야기가 내일 되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런 것이 많습니다 뜨거운 열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기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마스크가 귀하니 저도 한번 더 사용하려고 일형 드라이기로 마스크를 말린 적이 있습니다 냄새는 없어졌는데 바이러스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다소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 또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것들은 알아도 그만 사실 몰라도 그만한 지식인데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될 지식들 정보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큼은 속지 말아야 된다 구원을 지키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짓이나 사이비 종교에 절대 빠지거나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짜 정보를 듣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이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 상황 같은 오늘 우리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까 오늘 본문에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한의 추수기간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강의 너비는 1.6km 이상이나 되고 강의 깊이도 60m 이상이 되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을 건넌다라고 했을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거나 추수기간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강물이 범람할 때 강을 건널 수 없다고 말할 때 강을 건너라고 하시는가 홍해처럼 미리 강을 갈라놓으시고 건너가라고 하시면 좀 덜 두려울 텐데 먼저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강이 갈라질 테니까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속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우원하시는 걸까?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왜 제사장들에게 법괴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 발을 적시라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전쟁은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성패를 가늠합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강물이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물처럼 보이지만 홍해 때와 요단은 다른 때입니다 홍해는 은혜로 건너는 구원을 거저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건너게 했다면 요단은 명령에 의하여 진군하듯이 건너야 되는 그런 강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은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논리적이고 또 때로 비상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학이나 논리에 충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로 주시기 위해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을 적셔라, 들어가라, 들어서라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 너가 이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것들을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범람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생각하던 사람들은 법계를 보았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은 그 법계를 메고 강물에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에 무릎까지 물이 차기 시작하고 한 걸음만 삐끗하면 그 흐르는 물에 휩쓸릴 것 같은 그런 위험도 봤을 것입니다 순간 언덕에서부터 넘쳐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땅이 말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그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세로스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냐 아니냐 그 결정이 순종이냐 아니냐일 것입니다 신천지 2단의 모임은 강제로 폐쇄됐습니다 그들의 거짓과 위험성이 온 국민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몰래 만날 것이고 또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퍼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사이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그들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거나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거짓을 퍼뜨립니다 아이들의 학교 개강 날짜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보호 차원입니다 천주교는 236년 만에 멈춘다 불교는 1600년 만에 예배를 그들의 모임을 쉰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를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를 모이지 말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짓이 뉴스에서 말하고 있고 그렇게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강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헌금 때문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염병을 확산하는 원흉이다라고까지 말하며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이후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병원을 닫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 마트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이 모든 확산의 책임을 교회 신앙의 문제로 돌리려고 하는 이 의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병원이나 마트는 필요하지만 교회는 선택사항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이 우선이고 필수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이는 것이고 그들은 오늘 한번 스킵하고 다음 주에 모이지 아니 그 다음 주에 모이지 두 주나 삼주 지나가서 모여도 되지 꼭 오늘 모여야 되냐 그렇게 말해도 그들에게 예배는 후식인 것처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사이드 메뉴인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것은 영적인 주식이잖아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검사하든 교회도 그렇게 검사하며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더 청결하게 더 질서를 지키며 우리의 모임을 이어가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모여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모이냐 모이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당시에는 힘들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위험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을 파쇄하면 집으로 모였습니다 집을 침범하면 무덤에까지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150년이든 1500년이든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모임을 그치는 것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임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의 근거는 바이러스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먼저 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스 10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 그것이 먼저입니다 서로 권하여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다시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총을 맞으며 온도를 재가면서까지 그 소독제를 손에 문질러 가면서까지 반가워서 안고 싶고 악수하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이러면서까지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러스의 창고를 막기 위해 개인위성에 주의하는 것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절이 됩니다 최대한 국가의 방역 지침에 동참하고 지지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간염시킬 위험이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나 자신을 절제하고 고의려 독방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됐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어떻게 진행할까를 고백하며 그렇게 오늘도 발을 적시는 행위 그런 행위 속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법계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요리와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이 발목에 물이 잠겼습니다 물이 줄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물이 줍니다 무릎에 찼던 무릎까지 찼던 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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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다가 물에 빠지는 것인데 들어갔는데 물이 줍니다 들어갔는데 물이 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에게 힘이 그만큼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앞세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앞세워서 한 걸음 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그대로 넘실거리지만 갈라질 것을 믿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믿음을 심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요단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맹신이 아니죠 맛이 간 것이 아닙니다 용감해서 무대뽀라서가 아니라 될더러 되라는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단이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행위를 행하였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 절벽으로 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너희 교회 아직도 모이니?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몰아가고 비난을 받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산길을 가다가 미끄러져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까스로 나무가지를 붙들고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절벽에 매달려 사람 살려를 외치다가 문득 그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잡고 있는 나무가지를 놓아라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니까요 건져달라니까요 붙들어달라니까요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잡고 있는 나무가지를 놓으면 살게 될 것이다 한참을 가만히 있던 그 기도하던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으십니까 사람 살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있을 때 힘든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을 앞세우십니까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십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습니까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맨 처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믿음을 앞세워야 되는데 믿음이 먼저인데 나중에 신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차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을 먼저 앞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 창궐할 때 우리는 뉴스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오고 확산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전염 경로에 더 목이 메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해야 했었습니다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가자 두려움과 염려와 믿지 못하는 일들과 비난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 미끄러워 절벽에 떨어질 뻔한 사람이 사람 살려 누구 없습니까?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위기에 처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있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물질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면 우리 세상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더라 절벽에 매달려 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새 거기 하나님 외에 다른 분 없습니까? 나무 가질 나라 아 싫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보이지 않던 주변이 보이고 그래서 밑이 얼마나 깊은가 눈을 떠서 봤더니 바로 밑이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작은 언덕이었던 것입니다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왜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했는지 왜 밤새 고생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고생하는가 우리가 왜 위기 속에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왜 손을 놓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응답해 주셨습니다 믿고 따르면 지켜줄 것이다 그 이름을 부르면 응답할 것이다 찾고 찾으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다른 사람 다른 거 찾다가 불안과 염려의 밤을 보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가며 법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먼저 앞서니까 요단이 갈라지는구나 하나님만 따르면 문제는 없겠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며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네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앞세우기만 하면 복이 되는데 문제를 끌어안고 밤새 시름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앞세우기만 하면 승리가 되는 것인데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만 선택하면 되는데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역사로 이루어지실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이 앞서느냐 흔들리지 말고 기도를 앞세우고 어떤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더 잘 될 걸 100배의 축복 안 될 것 같이 마이너스 100배 될 것 같아서 고민되지 하나님을 믿으면 2020년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안 된다고 2020년 안 될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하는 자에게 이 고난 끝나가면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앞세울 때에 문제는 복이 되고 요단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법계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리더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 그것은 리더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화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 요단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하러 가기 위해 누가 앞장 서야 돼요? 군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느냐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든데 법계를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다 아이컨택을 하며 지나갈 때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한나절 이상을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리더들의 헌신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은 헌신입니다 부모에게 어른에게 선생님들에게 영적인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헌신입니다 때로 희생이 될 때도 있고 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하듯이 않아도 되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은 리더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는 쉬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리더는 섬기는 자입니다 더 일하는 자입니다 쉬지 않고 더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부모는 늘 발이 젖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부모는 발이 먼저 언제나 젖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라지지 않은 요단을 향하여 부모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을 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부모가 그렇게 애를 써야만 자녀의 인생에 눈물이 없는 것이죠 리더가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을 적실 각오가 되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의 발이 뽀송뽀송하기 위해 나의 발은 언제나 축축 젖어야 되는 것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데 연약한 자들은 누워서 떡을 먹고 수고하지 않은 과실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리더들은 우리들은 더 수고하고 더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귀찮은 일을 나의 일로 삼고 힘든 일에 앞장서고 알아주지 않는 부분을 더 섬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더가 되기 위해 법괴를 낳아서 짊어지고 그렇게 문제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면 문제는 반드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손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리더가 헌신하고 그의 모든 무릎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눈물의 자리를 기억하신다 앉은 자리도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의 리더를 찾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또 여러가 유용한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일까요 나라를 위하여 진정 눈물 흘리는 리더 남들이 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럴 때 내 탓이다라고 하나님 나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번 더 우는 리더 오늘 우리의 발이 젖은다면 우리의 가정은 뽀송뽀송할 것이고 직장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직장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복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의 땀방울과 눈망울로를 통하여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 보이지 않아도 어려워도 하나님 약성을 믿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리더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그네스 곤자 보야지우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수녀운에 들어간 어느 날 그는 책임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펜이 세 개가 있습니다 펜이는 1원짜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아운을 세우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녀들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펜이 세 개의 3원으로는 고아운을 세울 수 없어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자 그 사춘기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펜이 세 개를 가지고서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아그네스 그는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50년이 넘도록 인도 켈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더 테레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펜이 세 개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더 테레사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선교훈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 그 신앙과 그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펜이 세 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명령에 순정하고 있느냐 발을 적실 용의가 있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말씀을 앞세우는 순정 결단 믿음을 앞세우는 순정 발을 적시는 헌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청복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쟁취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고 응답되어야 되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단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발을 적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56 Mac 평평한